내 딸같은 아이를 어디 이놈들이 내 사무실이야 어서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숨어있었어? 며칠 정도 음식도 약간 찾았어 이리 와 어딜 데려가 블루베리야? 짝으로 쌓여있더군 좀 줄까? 아니 긴장 풀어 여긴 안전하니까 당신은 왜 안 떠난 거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자 이걸 보라고 저 자식들을 좀 봐 매일같이 저 밑에 모여 다리를 지키는 거지 밤이 되면 최소의 눈만 남아 해가 지면 그때가 기회 놈들이 줄어들면 몰래 지나가는 거야 그거 가능하겠는데 분명히 가능하지 장담하고 가능해 저놈도 야 잠깐만 야 웃지 이놈도 어? 어어? 제가 웃는 모습은 오랜만인데 여전히는 항상 상황이 개의치 않는 모습이야 그나저나 어디로 가던 길이지? 파이어플라이가 서버 어딘가에서 자리를 탔대 거기로 가서 합리하려고 뭐가 웃겨? 그냥 요새는 다들 파이어플라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좀비 게이마입니까? 이제 사람 길을 치고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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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님의 법인이란 샤미드랑 리조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샤미드랑 리조님 500원씩 십시일반 모아서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뭐야 저 아저씨 잠깐만 조엘 얼굴이 방금 무섭이었어 남자네도 낄 생각 있어? 출발한 오늘 밤이야 그렇다면 끼는 게 좋겠군 지금 출발한대야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찰싹같이 붙어있어 찰싹같이 찰떡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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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들 준비됐지? 좋아 좋아 잘 따라다녀 전에도 해봤어? 어.. 예 긴장 풀어 형씨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이 쪽에 좋지 그렇지 이렇게 하 해봅당 하 뭐야 다 한참 뛰어다가 여기서부터 기어가는건 뭐야 으흐흐흐흐흐흐흐 뭐요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가깥에 겁나 많구요 여기도 한놈있고 에이구 으흐흐흐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넘나 재미있어요 딸바보여게 더빙하는 저분 왓썸님 공포라디오 왓썸님이시죠? 넘나 철제요 흫흫흫 고맙습니다 야야 뭐야 싸울거면 끝까지 싸워야지 야야야 이 놈마 싸우다 말고 오냐 너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 파이어 인드홀에 한놈 더 있는데 어디갔니 그리져서 아가 위로 뛰어간거 같았는데 여깄니? 아야 야야야 우슈우슈 우슈아 우슈아 오툰 헥 야야 맛선님은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매력쟁이세요 아이고 섬님 녹방 들으려고 하는데 실시간이라서 깜놀했습니다 종무양 안눌러놓으셨구나 종무양을 눌러놓으셔야지 빠지게들이 있어 만어 뭐 아들 찾고 막 해변 찾고 뭐 홀리 찾고 난리 났네 하나씩 하나씩 오신다 손님 받아라 얘들아 한 분씩 오신다 에이 복싱님 주무세요 벌써 4시가 다 돼가네 나 아까 3시까지 한다 했는데 뻥이요 어 뻥 안하네 아 왜 뻥안해 왜 뻥이요 안해 나 아까 오랜만에 폭탄 좀 던져줬는디 내가 오랜만에 폭탄 좀 던져줬는디 나 여깄는디요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딱 4시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잘한다 잘한다 야, 여러분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직 이 악랄가 없으면 금방 떠난다 좋아, 확인해 봐 나 이거 잘해 아이, 아이 학교 보내려면 6시에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쭉 하라고요? 난 어떡하라고 자, 오케이, 가자 빨리, 빨리 오케이, 우리 가고싶어 미안해, 우리 가고싶어 뭐? 뭐하는거지? 헤이, 지금! 뭐하는거지, 헨리? 뭐하는거지, 헨리? 우리 같이 가고싶어 어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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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헨리, 너는 만나면 죽었어, 인제 온다, 온다, 온다 헉, 겁나게 온다 아프지 이놈아 아아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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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이야 한놈 두식이 한놈 달려오구요 어 헬리랑 지 동생이랑 같이 도망갔어 일로와 더 있는데 애들 어? 어디갔어? 하나 더 있었는데? 저깄다 아아 요 녀석 올라오시지? 넘어오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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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냐? 이 놈마 쟤 퍽하는데요? 에솔 에솔도 하는데요? 어? 아 이걸 잠깐만 길게 눌러서 무게를 변경할 수가 있어? 아아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나 아까 활 없어요 그랬잖아 어허어어 할 수 있었다 이거 왜 여기 문 열어야지 문 열어야지 같이 가어어어어 야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무슨 경우야 지금 이거? 나 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야? 아아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구나 으엥 우엥 놀랍 cup 빚are 넌 추이중 못하자 내가 올려줄테니까 빨리 넘어가 아저씨가 잘 잡아줘 엘리 따질 시간이 없어요 엘리! 진짜 와 수영도 못하는 애가 아 아 살았다 살았다 이놈들 야 헨리 왔어 내가 뭐랬냐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샘이 당신을 발견했다고 물을 꽤나 많이 먹은 헤리 헤리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아무 일 없을까 조일 아까 우릴 버리고 갔잖아 아니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했고 결국 해냈잖아 하지만 당신한테 갔으면 위험했겠지 몰라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우릴 위해 돌아왔겠어? 내가 당신을 구한 거야 저도 살린 셈이에요 익사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총을 그냥 놔둔다고? 두들겨 패줘야지 총은 안 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당신을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거야 방송탑은 반대편에 있어 알겠지? 여긴 보고보니 잠뜩 있을 거야 날 안죽인걸 다행히 그리울걸 We don't think we want to check theinizi See what we come up with It was intense It's intense Cool? You cool? Yeah Let's go find that radio tower Let's go find that radio tower 안죽네 ちらnea 엘리! 엘리! 니가 있던 만화책 한건 더 찾았다 야 흐흐흐흐흐흐흐 야 만화책 찾았어 엘리! 야아.. 딸처럼 쟁기는구마아 아니 조준이 안돼 아.. 까비 흐흐흐흐흐흑 흐흔흐흐흐흐흰 흐흐흐흐흫 1...2...3... 빨리 들어가라 이놈아 아 이번엔 내가 먼저 들어갈거야 그래 맨날 먼저 보내줬더니 그냥 대신만 당하고 이런데로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 뭐 상황이 상황인지 근데 물은 되게 맑고 단순한 하수도가 아닌가봐 물은 되게 맑아요 여기 여긴 별로 맘에 안드네요 어 분이 안풀려요 지금 저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줘야되나 으헤이 으헤이 드실분 한마리 구워드실 으헤이 아 안쓴지 오래돼서 물이 깨끗해졌다구 오, 아, 일리있네요. 야, 쟤네한테 말하지 말고 빨리 먹자. 호잇! 호잇! 쇽쇽! 하수도 쪽지 뭐야. 몇 달짜리, 몇 달 정도 자리를 비었을 뿐인데 세상은 여전히 미쳐가고 있다. 어디를 봐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비겸염자와 감염자가 넘쳐난다. 일리고 다시 먹이사슬에 자리를 잡았어 여태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하다. 이 하수도는 꽤나 안전해보였다. 출입구가 막혀있어서 방어하기에 용이하고 누가 들어와도 미로 같은 길에서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내가 힘은 약할지 몰라도 잽사긴 하지. 위쪽에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아래에서 죽지고 앉아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동안은 하수도에 사는 것이 두더지 인간 노릇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을 빌어줘. 이쉬. 이쉬! 어? 4시인데! 딴딴 따라딴딴 따안 따라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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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좀 자자 아 좀 쉬자 아 자 으으으으으으으응 여기 좋다 자 어때요 재밌었죠? 흐흐흐흫 즐거웠죠? 자 못다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눈뽕미안 흐흐흥 눈뽕미안 자 못다한 부분은 우리 또 다음 방송 끝나고 뒤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왔지? 이거 해보신 분 반 왔나요? 인제? 인제 진짜 반 왔나? 빨리 말해줘요 나 얼마나 왔어 반은 왔다고 해줘 제발 이제 반 정도 왔어요? 아이고 다음 주까지 가겠구만 이거 요즘 이거 게임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섬님께 CF 줘야 할 듯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녹화해놔도 되냐구요? 아 뭘 굳이 녹화까지 드실? 쥐 드실? 봐 다들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방송 끄고 자라 그랬잖아 아까 잤으면 잤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 했어 고맙다 고맙다 슉슉슉슉 슉슉 모르겠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야지 숙슉슉슉슉슉 슉슉슉슉 근육공주도 조만간 또 2탄 해야지 또 다 먹었나? 가자, 다 먹었는데 잼나게 편집은 안해요 그냥 그냥 시간대별로 잘라서 올릴 거예요 심쿵 섬님이 하신다면 좋아하는 거 아예 감사합니다 여기로 나갈 수 있을까? 글쩍글쩍 글쎄다 아니 저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 난 수영 못하는데 여기도 한 명 추가요 아 뭐야 수영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 이놈의 쉐키들 수영도 안 배우고 뭐했어? 다지가 않아 또 뭐 해야 돼? 예 제니 연화님 주무세요 잘자요 굿나잇입니다 여긴 뭐 없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아 시원하겠다 근데 되게 시원하겠다 여기도 막혀있고 아 여기 뭐 있다 아니 한번 해봐 좋아 해보자고 아 이거 된다 아 이거 된다 주인공 숨 잘 참는 게 이놈 잘할게 그러고 보니까 왜 이놈 이놈 올린다더니 왜 아무도 안 올려요? 어? 이놈 오래하기 대회 그 왜 아무도 참가를 안 하는 거야? 맨날 말할 때만 할 것처럼 길이 없는디요 유튜브 공지해야죠 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생방 들어갔던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굳이 올라갈 수 있구나 난 뭘 누른 거야 좀 전에 와 이걸로 다 태워줘야 돼? 주변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좀비가 있네요 와 진짜 그때 누가 그랬죠 지켜야 될 게 4명이라고 딱 그 짝이네요 진짜 아아 타 이놈들아 타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아 파킹까지 해줘야 되니? 머리 잘 쓰는데? 이상해 물이 물이 있는 곳에 항상 이런 게 있더라고 어? 왜 쟤네는 안 타? 1인용인가? 이거야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어 나 슬슬 추워지는데?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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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라고 물 천천히 해 나 지금 춥다고 이제 여기서 못 내리? 여기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 여기도 못 올라가? 내리 요 녀석 봐라 너 잠수한다 나 어? 내리 내 너 물 먹었지? 지금 야 왜 안 내리 야 엘리야우 설마 이렇게 대줘야 돼 또? 설마? 여기야 기어 올라갈 수 있잖아 차팬님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러고 싶네요 진짜 확 그냥 이렇게 대줘야 되나? 그냥 뒤집어 버려요 고맙습니다 야 내리 뭐야 여기가 아니야? 뭔 상황이죠 지금? 반대쪽으로 가야되나?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인가? 내가 사이키까지 켜주는데 됐다 여기였어 오홓! 아 뭐야 얘네는 이거 타고 오는거야? 야 니네 팔자 좋다 다? 참나 나는 물속에서 고생고생 개고생하는데 이야아 올려 올려 이놈아 여기 잡아 솔직히 당신들한테 감동했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감동할만하지 비켜 내가 먼저 갈꺼니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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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장치래 누가 여기 살았나본데 이젠 아닌거 같지만 문이 열리면 저게 떨어지면서 쯽그랑 하는 소리가 경보구나 오 이건 뭐야 오 좀 좋은 곤충 오 오 좀 좋은 곤충 오 쇼티 세목이 쇼티 호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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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업그레이드 좋다 폭탄 사용설명서 최대 체력 어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좀 높이자 구급 도구 만들고 여기 세개는 있으어져 있다 예 괜찮아요 슉슉 좋아요 슉슉 슉 슉 슉 슉 쇽 투구 슉 됐어 이놈 자꾸 어? 우리 쪼얄한테 붙어다니네 어 뭐야 여기 골대도 있어 여기서 축구도 했나봐 자 이제 볼일 끝났으면 가볼까 이쪽인가 어 구데기 뭐야 구데기 저 소리 들려요? 감염체에요 조용히 어휴 어휴 야야야야야 무기 고르고 있는데 무기 고르고 있는데 이놈아 무기 고르고 있는데 무기 고르고 있는데 와 요 권총개의 그냥 어? 권총개의 3탄총이네 이게 무기 고를 땐 기다려주는 매너가 있어야지 이제 나 왜 화살을 들고 있었니 잠깐만 좋아 여긴 뭐고 저긴 뭐야 여기 먼저 가볼까? 여기 먼저 가볼까? 세일러문 악당도 다 옷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그러니꼬 빗물바지 쪽지 안녕 수잔 안녕 수잔 그냥 빨리 전하고 싶었어 그 빗물바지는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고 말이야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물을 모을 수 있는 진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물총을 몇 개 줬어 덕분에 하루종일 흠뻑 젖어 있었지 애들이 물총을 가지고 있는 게 싫으면 말만 해 바로 가지고 올게 오늘 저녁 먹을 때 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카일이 또 자기만의 특별한 미트로프를 만든다더라 이 시 이 시 이 시 가자 가자 쇽 쇽 쇽 우와 목마 우린 갇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다 아이들 중 몇 명은 나와 함께 있다 감염자가 문을 두들기고 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이쉬 와 이쉬랑 다른 사람들이 살아 있다면 우리를 구하러 올지도 몰라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길 바란다 카일 제이쉬스 크라이스트 디테일 쇽 좋아 치 저녁 왠지나 대장된 것 같애 다 나를 따라라 애놈들아 오 오 우리 조일 난 괜찮아 이거 끔찍하네 클리커야 일단 여기서 나가 샘 넌 조일 잘 따라 아 얘가 조일이지 저 여자애를 왜 조인이라 그랬지 내가? 괜찮을거야 그 와중에 챙길건 또 챙기죠 잘한다 잘한다 동기도 쿵더러러 얼룩아 왜 오다 말아 뭐야 쟤네 왜 오다 말아 어이 아 아 싸다구 에이 싸다구 나를 싸다구를 아 아 아 싸다구 싸다구 으 아 아 쏟다구 쏟다구 써다구 편치 아 아 아.. 어.. 이놈이 시키야 이놈이 시키야 어..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놈이 시키 이놈이 시키 이놈이 시키 이놈이 시키 이놈이 시키 해냈지 그럼 나만 잘 따라다니라고 응? 재밌는데 이거? 흐이쇼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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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그냥 눈보다 빠르당겨요 훠 followed Much along 이상의 조feh 흐를 장비도 그냥 어디 있을까 와 여기 뭐 굉장히 많이 살았나봐 사람들이 와.. 막 교실도 교실도 있고 놀이방 같은 막 이런 것도 있고 맛깔나게 챙기시네 알뜰살뜰 챙겨야 돼요 표르륵 호르륵 샥 되게 컸었네 진짜 근데 제자리 걸음인디 왔던던디 어 면접이 있으시면 얼른 들어가셔야지 아 차편이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구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은 그랬지만 이게 또 언제 편집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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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제가 요거 다시 보기에는 남겨놓을게요 비공.. 뭐야 미공개로 우리의 보호자들 얘네 올라가 올라가 으쌰 나도 끌어올려줘야지 어이 깜짝이야 야 나 머리 맞을 뻔했 이놈시키 내리면 내린다고 말을 해야지 아저씨 사다리 내려가요 했어야지 이놈시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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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났어 엘리 오 노노노노 야 같이 가야지 또 너네끼리 가냐 그 문에서 비켜 흐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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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나 어 저게 더 좋은건가 흐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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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뭐가 많다 얘들아 뭐가 겁난다 우와 이거 대박 아 이렇게 좋은게 괜히 만들어놨네 흐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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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쌰 야 웬일로 너네끼리 아냐 맨날 나보고 하라더니 흐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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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서 챙길건 챙겨야지 흐쌰 흐쌰 도망가서 챙길건 챙겨야지 흐쌰 흐쌰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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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C 야 이거나 먹어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챙겨 가야 돼 나이스 제가 다 해치우죠 다 해치우 적절히 아이템 써가면 셔 아까 꽉 차서 못 먹었던 것도 다시 딱 챙겨 오면 셔 이 타워가 어디있어? 우리 가까워 가자 가자 안녕 하하하 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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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리래요 꼬롬롱 어디갔냐 역시 날 기다려주는 건 너밖에 없어요 이제 저 탑 있는 데를 가야되나봐 버틸만 하냐? 늘 하던대로 하면 되죠? 흔히이랑 같이 있을 때 저도 감염체 두 놈 죽여봤거든요 솜씨 보여줄게요 그래 가자 얘들아 건강 헬스 관리 못 들어가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와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사람들 살던 데가 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연으로 바뀌는 거야 거의 멸망이잖아 이거 뭐 아야 완전 백은데 이거?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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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층이 있어 얘들아 마트 아 마트 좋죠 근데 마트 같은 데가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감염체들이 더 많을걸요? 응 지하 벙커 같은 걸 만들어야 돼 이래서 지하 벙커 같은 걸 만들어야 돼 이래서 멘붕 흐흐흐흐흫 아 나 파밍 지겨운데 얘들아 니네가 좀 대신 먹어주면 안 돼요? 펫 시스템 없나요? 흐흐흫 아이템 먹어주는 펫 없나요? 진짜 좀비 세상이 오면 좀비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봐야 할 듯 뛰는지 걷는지 눈이 보이는지 아닌지 흐흫 그쵸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살아남기는 힘들 거다는 거 캐시 있어야 돼요? 아아 얼마든지 지를 용의가 있는데 어허허 어 간만에 이거나 하나 만들어볼까? 그렇죠 저처럼 하면 일찍 죽죠 흐흐흐흐흐흐 아 뭐야 한바퀴 돌았잖아 아 그냥 한바퀴 돈거잖아 이거 으쌰 그 사슴이 어어 댕댕이다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 차 안 움직이나? 근데 사슴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밥만 먹을 줄 알지 쇼티 나는 산탄이 그렇게 좋더라 밤동 사정거리 쓰읍 사정거리? 조준경이나 만들까? 조준경 조준경 아아 재장전속도 탄창용량 재장전속도 탄창용량 재장전속도 못하네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이제 탄산 흐흐흐흐흐 탄산 무엇 재장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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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네 개들이 한묶음으로 주면 안 돼? 네번 네번 먹어야 돼 꼭? 타링 승 슬픈 소련 타박 댕댕이들이 저렇게 짓는데 살아있다는 게 신경 이미 새생 뎅댕이가 아닐지도 이미 감염된 댕댕일지도 아버지의 쪽지,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의 어른은 너다 동생을 잘 돌보아라 내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식량과 보급품을 구하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동생을 데리고 비치버그 격리구역으로 가거라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마라 총알은 언제나 아끼거라 떠나야 한다면 몸을 낮추고 빨리 이동해라 작은 체격을 이점으로 사용하거라 곧 돌아오마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다 게임 보이스인 줄 그 어디서 나왔었지 이게? 와우였나? 아들아 여기 너무 놀보 마을이 어? 개다 아 서리안 서리안인가? 서란 서란 그냥 보려고 봤어요 뭐 참 이사람들 왜 이렇게 찍겁하시나 또 댕댕이들 노는 모습 보고 싶어서 봤지 어 어디갔어? 댕댕아 댕댕이들 어디갔니? 가버렸어요 댕댕이들 가버렸어요 댕댕이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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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그가, 그가 그가, 그가 그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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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그가, 너는 뭐 좋은 plan이야 하 하 벽돌 좋아 벽돌 흠 흠 길이 없는디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올라가지 위로? 가자 얘들아 가보자 위로 가는 길이 어디 있나? 저쪽으로 가나? 여기도 아닌가? 아까 그 뒷길로 해서 가는 건가 그럼? 저쪽으로 가르쳐줘요? 와 이거 계속 뛰니까 느려져 여긴가? 아 여기 왔 던데잖아 하 여기 방금 나온데잖아 아들아 애비가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들아 암소소리 버랄러뷰 흐샤샤 아 에너지 달아버리는데요 아니 아까 길이 막혀있었잖아 어 아들아 먹을꺼다 이거 먹을라고 그랬지 내가 큰그림 빅픽쳐 오 여기 새로운 집이구만 생존자 생존자들의 쪽지 다 읽으셨죠? 금고 금고 열수가 없다 금고 번호가 필요하대요 어 혹시 쪽지같은거에 귀찮다 이집은 몇층집이야? 부자고만 어 82136 나이스 82136 82136 82136 82136 82136 82136 어 와 허허 Крас 하하 됐습니다 wasn't 열심히 외워 왔는가 그냥 그거 먹으면 열리는구나 그냥 그거 먹으면 열리는구나 알아서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지금 헤매는 거 아닌데요 저 파밍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가면 돼요 이제 길 찾았어 일로 가면 돼 날 뭘로 보시는 겁니까 자들 약속 기다려 일단 저놈을 결혼시켜야 돼 내가 우회해서 측면을 노려볼게 알았어요 저기요 조심하세요 아 따끔하다 너무 따끔한 것인데 아 내가 따끔한지 어떻게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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